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석 회계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게 1일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랑 지금 진행하는 정부에게 1일 특강으로 효율적인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희 강의는 기존의 정부에게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차고 없게 주의하시고요. 일단 우리 본강의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 강의 교재는 CPA 1차 대비 정부에게 교재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경사에서 나온 이 교재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시죠, 이 그림. 강의 순서는 이 교재의 13장, 14장, 15장을 쭉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장은 핵심 요약 노트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마무리 정리해 주시는 거고 14장은 이미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마무리 차원에서 그동안 기출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고요. 마지막 15장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험 전략을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 우리 정부에게는 3교시 회계약 총 50문항이죠. 50문항 중에 5문항으로 출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약은 아시는 것처럼 한 문항당 2.5점이 아니라 3점이죠. 그래서 회계약 전체로는 150점이고요. 80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 정부에게는 15점이죠. 그럼 이제 정액법으로 배분하면 8분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게 5문제 푸는데 8분까지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해서 같은 회계약 파트에 있는 주로 원가 관리회계 있죠. 그쪽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우리 현재 시험 추세에 의하면 대부분의 과목을 대부분의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에게서는 당연히 5개는 다 맞추는 걸로 생각하시고 시간을 조금 더 절감해서 원가 관리 쪽에다가 조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회계에서 한 보통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지방자치단체외계에서 1문제인지 2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계산형은 1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정도가 4문제 정도 출제되는 게 그동안의 일반 관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2012년도에 우리 정부에게가 공인인계산시험에 처음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우리 시험 제도의 변곡점이 바로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700명이라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 이후부터는 330점 받아갖고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합격자 점수가 381점 이상은 됐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2017년도 시험 보실 때 주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험의 내용 자체가 변경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첫 번째 세 번 많이 바뀔 거고요. 두 번째 상법도 아마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다가 회계 기준도 2018년도에 새로운 걸로 변경이 되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을 것 같고 정권이 바뀌면 아마 정부에게도 꽤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꼭 합격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2017년도에 합격을 못 하게 되면 2018년도 준비하실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된 걸로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2017년도에 합격을 하셔도 문제는 2017년도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또 어떻게 유예 전략을 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2018년도에 변경이 많으면 사실은 2차 시험에 유예생이 돼도 1차 시험 보기에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무관리 연습 시간에 같이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게는 정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많죠. 계속 개정이 많은데요. 일단 2015년도 12월 31일 날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쪽에서 많이 변경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일 많이 바뀐 게 관리 전환이라는 용어하고 회계 정책의 변경이 반응된 거죠. 이건 다 저희 교재에 이미 반영이 된 것이죠. 그 다음에 2016년도 1월 1일 날 국가회계 예규 중에 특히 연금, 보험, 보증과 관련된 회계 처리도 변경이 됐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 교재에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죠. 1월 1일 날 일자로 국가회계법하고 국가재정법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험하고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이 이제 2016년도 11월 30일자로 신설이 됐었죠.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기존 교재에 충분히 반영을 해드렸습니다만 단 하나 달라진 점이 결산 보고일자죠. 지방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5월 31일로 바뀐 점, 그 점만 추가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회계법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의 상당 부분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회계법 신설로 인해서 지방재정법도 많이 개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방재정법에 있던 내용이 지방회계법으로 이동한 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지방회계법이라는 게 새로 신설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교재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요. 기존에 저희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5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시부터 제 13장 핵심 요약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정보에게 배운 걸 쭉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14장, 15장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